아, 이제 여기서 바로 할 수 있... 아, 안 되겠구나. 저건 진짜 마인크로 컨트롤이 필요한가 보다. 여기서 질량 가속도의 법칙을 이용한 거야. 점프에 정점에, 정점에, 정점에. 돼지는 먹고 가야 된다. 돼지가 어디 있을까? 소리는 났는데, 보이지 않는 그대예요. 이 근천데... 어디 있단 말인가? 밑에... 저분? 와, 저게 보호색을 띄고 있으니까. 알 수가 없지, 알 수가. 뭐? 뭐? 미친다 진짜, 버그... 개쩐다, 와... 아니... 뭘 주고나서... 뭐... 바구니가 떨어져야 되는데, 바구니가 안 떨어졌어. 아니, 꽝 그런 게 어딨어, 꽝 그런 게. 진짜 꽝인가? 고교야, 고교야, 고맙다. 땅으로 아예 들어가버렸네. 원래는 바구니를 줘야 되는데. 얘는 낮에 볼방송 없어서 다 내 방으로 지금 대기 타려고 왔니? 인기 유명 BJ 방송하면 또 그리로 가려고 지금 대기 타고 있는 거니? 왜 이렇게 낮에 방송을 많이 보지? 내 나와. 그래도 좀 사람이 기분이라는 게 있지. 그냥... 아, 그래서 저는 홍방장님을 존나 좋아해가지고... 주중에는 학교 때문에 못 보고 회사 때문에 못 보는데... 참... 이건 무슨 대기방이나 하고 있는 노릇이라니. 에이... 다뤄운 인생. 야, 팔다리 중에 지금 팔다리 하나도 못 구했어. 중이형아, 고맙다. 존나 어둡고, 막. 여기 나가면 죽겠지? 나가지도 못하는 곳이네, 여기는? 또 나한테 유혹을 해오는구나. 아, 어두운 곳은 또 소인화를 해서 이게... 어디를 찾을 수 있구나. 어, 중이형아 고맙다. 자, 여기서... 저걸 맞추라는 얘기구나. 이러면 또 하나 나오겠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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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였다. 아, 지금 컨트롤 실수했어. 카메라가 돌아가는 게 빠르지 않아서... 여... 이거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나, 저기? 갈 수 있으니까 저게... 저기서... 있겠지? 하나, 둘... 여기를 오기 위해서... 뭐, 다른 시계가 저기 있네? 뭐, 다른 시계가... 저기 있네? 엄마, 어디야? 저기야? 저기까지 어떻게 뛰어? 이상하네? 여기 뭔가 있겠지? 자, 여기서 이리로 가고... 이리로 간 다음... 아, 여기서 발판이 있구나. 발판을 짚고... 이 발판에서 저쪽 발판까지 날라간 다음에... 오, 떨어질 뻔했다. 야, 떨어질 뻔. 이상하게 사람을 낚는 재주가 있어. 앨리스 매드니스 리턴즈가. 자, 이제 완벽히 적응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두고... 지나온 다음에... 폭파! 아, 그렇다시야, 아님은 9명이요, 앨리스. 여기 Place to the 아이고... 오셨습니까? 얘네들 9팔검 4단계입니다 아잇헤잇 터뜨려 정신 못차리지 이거 터뜨리고 좋아 오빠야 와 3단계 금방금방 죽네 애들 이거 신기하지 이거 하나 더 먹어 이거 좋지 신기하지 이 새끼야 여기서 피를 채우고 가자 피 채우는게 또 너무 느려가지고 요거는 좀 불만이다 피를 빨리빨리 채우게 해줘야지 슬슬 이제 피통을 늘려야 되는데 피통도 그냥 안 늘려주고 어떤걸 장미를 모아야 돼 그게 그게 정말 짜증난다는 사실 많이 짜증난다는 사실 무지하게 짜증나지 그거 진짜 여기밖에 길이 없는데 여기가 맞나보다 그냥 또 때되면 좀 피 좀 늘려주지 아니 뭐 하나만 딱 구하면 피를 늘려주지 여기 어디니 저기 팔있다 이놈이였군 저게 모자 장수의 팔이야 저게 모자 장수의 이 사람은 이렇게 좋아해 하하하하 어떻게 목소리 저렇게 낼 수 있지 폭망장 내가 죽여버릴거야 성우가 존나 편한 그런 목소리 자 여기 조심해야되는게 저 주전자들이 계속 날려서 오니까 이건 날아가는거 맞니? 그렇지 자 빨리 지나가야되는데 그게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섣불리 날리는 어 섣불리 지금 그렇지 자 여기서 하나 두시끼 석상 너구리 간 다음에 여기서 제가 내려가겠지 기다려야되는데 하나 두시끼 석상 너구리 오징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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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없어 계속 치고있어 자 됐나 자 됐어 자 가자 하나 둘 으아아아 살았어 살았으면 된거야 살았어 살았어 살았다는게 중요한거야 혹시 모르니까 좋아 와아 이건 신의 한수였어 진짜 신의 한수 신의 한수 와아 자 손잡이 돌리면 이거 다 시킬 수 있겠지 어 음 음 음 됐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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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잇자아아아아아 여기서 두번쓰는건 또 처음이네 이러면 후추도 빨라지나? 모르겠다 우와 후추 무한무한 무한임 저거구나 됐다 얘네 빨리 잡아야돼 지금은 진짜 마이크로 컨트롤이 필요한 순간이다 이제 한타 싸움인데 한 대만 맞으면 그냥 끝납니다 어머니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넌 언제나 어? 설해야 고맙다 이런 행운이 요거 먹고 어? 덕분에 저기 비밀길이 있는걸 알았다 어? 덕분에 저기 비밀길이 있는걸 알았다 어? 금잎바른 바다 병도 바다 공병이나 수집하고 있다니 내가 아잇 진짜 곧 만나러 갑니다 여기 많잖아 여기 여기 있는 이거는 남겨두는게 좋겠다 어? 하나는 남겨두는게 좋을 것 같애 흐어엉 두친가 봐 어어 뭐야 이거 이거시다 이 새끼야 와 다 이리로 오면 어떻게 해 안 돼 좋아 팀 캐릭터 좋아 자 빠져주고요 신날 때 얘네들 존나에 때려주고 던져주고 자 피하면서 피하면서 자 마이크로 컨트롤 자 빠져주고 빠져주고 던져주고 터져주고 어 자 한 명 끝났군 에에에에에 썰마 이제 미친네가 에이 꺼야아 니네 왜 이렇게 말이 없니 여기 5200명 있는 방 맞니? 어떻게 채팅이 어떻게 10초에 한 개 올라올까 말까지 어 이럴수가 이럴수가 역시 팬덤이 없는 BJ는 이게 문제야 자 저거를 이제 부시고 모자장수한테 팔을 갖다 줘야 됩니다 그니까 저 그 생쥐가 모자장...이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모자장수의 팔다리를 뺏어간거야 이 나쁜 새끼가 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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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나 창정아 고맙다 그 팔 구하면 이제 다리도 구해줘야 되는데 팔 구하면 이제 다리도 구해줘야 되는데 이 게임이 유튜브에 올렸을때 정말 신기한 게임 중 아 깜짝이야 어 신기한 게임 중 하나였습니다 의외로 이게 조회수가 높은거야 내가 신기해서 뭐지 근데 밑에 댓글들도 보면 몰라 되게 평이 좋았어 어쨌든 쟤 도망갔네 이상하게 뭔가 몰입도가 있나봐 이 게임이 자기가 원래 알았던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를 완전 뒤집어 엎는거잖아 정신병원에 갇혀있고 막 온가족이 몰살되가지고 화재때문에 그래서 정신이 나가고 자 이제 어디로 가는지 어 아 이리로 가면 됩니다 팔은 구해지 이제 다리만 구해주면 되지 뭐지 됐다 라스트 라스트 오브 어스 보다가는 그만뒀는데 그래? 그래? 앨리스 매드린스 리턴즈가 플레이 타임으로 보면은 라스트 오브 어스 동영상 포함한 모든 그거보다 깁니다 내가 재봤어 시간을 아 혜자 게임이야 혜자 게임 존나 길어 챕터도 다양하고 챕터마다 옷도 바꿔주고 무기가 다양하진 않지만 무기 업그레이드드하는 재미도 있고 큐테나 35460 한번씩 고맙다 자 이제 반대쪽으로 가야지 아마 여길거야 다리를 구하려면 여긴데 여기가 날아갈 수 있나 모르겠네 날아갈 수 있는 거린가 되나? 되는구나 야 시각적으로 되게 멀어 보였는데 여기 가깝네 다리는 좀 쉽게 구해야 될텐데 라챗이 12일날 나오는데 다크솔3랑 병행해서 플레이할거냐고 응 낮에는 다크솔3 플레이할거고 밤에는 라챗앤클랭크 할겁니다 호그 호지나 35460 두번째 모갑다 자리앤클랭크 저처럼 디멘션이 이 모든 관계의 주전자 폭탄만 나오면 다크솔3랑 동시에 주전자 폭탄만 나오면 너네 다 죽은 목숨이야 나의 주무기가 주전자폭탄이거든 프레스네 어우 짱다 여기가 진짜 낙사를 많이 하는 곳 중에 하는 곳이지 오실레서, 구조, 부산을 하시게 하는 곳이 이 곳이 바다에서 유명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며 한국의 동작을 생각하는 곳으로 만들어내야 우리의 지민과 과정의 것들의 희망이 될 수 있겠지 이제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겠지 나는 우린 책은 없지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곳이 없는 곳이야 우리의 기계가 없지 우리의 기계가 없지 우리의 기계가 없지 그리고 우리의 기계가 없지 우리의 기계가 없지 우리의 기계가 없지 복잡한 곳인데 여기가 나같이 길을 모르는 사람이 이걸 찾을 수 있을까 이거 하면 뭐가 달라지지 여기서 모자를 두고 하나 두시기 석상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하고 사발면 하고 이리로 갔다가 여기로 똑 가가지고 빵 미리 뛰어서 짜샤 하고 탁 콩 좋아 탁 쇽 콩 탁 콩 이게 왜 있을까 아 이걸 돌려야 되는구나 돌려야지 저기로 갈 수 있다 이건가 아 올려야 되네 올린다 셋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둘 빨리 가야 돼 저 시간 없어 하나 두시기 석상 너구리 오징어 야 이거 타이밍 싸움 이거 어떡하지 여기서 순간이동을 안하고 왜 소인화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이것도 시간 제한이 있기때문에 빨리 가야됩니다 이거 왜 저래 여기 어 이거 나가야되네 여기 여기 자 빨리 급해 급해 존나 빨리 가야돼 자 간다 자 옥망이 간다 자 하나 둘 셋 굿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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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박자가 다 안맞아 둘 셋 어 어 아 갑자기 대머리 됐다 이거 먼저 알아? 받아보면 알아 이 새끼야 오우 야 통배고 나냐 맨날 저렇게 박수만 치고 어떻게 사네 금리고 나발이고 지금 급한건 여기로 빨리 벗어놔야돼 길이 길이 너무 복잡해져 저 다시 돌아가야 될텐데 요것도 시간제한이 있는데 게다가 애기들이 왔다 요렇게 문이 열리는 시간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들어왔다 여기 아 여기 거기구나 잠깐만 엑자 엑자 대단히 잘못 invites cho HHHH 오우